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엑소 수호입니다 3월 30일 저의 첫 미니앨범 자화상 영어로 하면 또 셀프포트리트죠 자화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저의 주부도 일찍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로 저를 생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블루룸 라이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바로 지금부터 트위터에서 특별한 해시태그를 사용하면 제가 그린 제 얼굴에 함께 나온다고 하하하네요 아이고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 저의 자화상을 트위터에 널리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오후 6시 트위터 블루룸에서 만나요? 우리 엑소 사랑하자